2주일이 있었잖아 여긴 많네 아 죄송해요 길 못찾아 말리오코라고 하는 지역 토착품종으로 만든 레드와인 내추럴맛입니다 검붉은 짙은 과실련과 함께 매력적인 산도와 약간의 꽃산도 맛있게 드세요? 맹겟네 지금까지 먹어본 블라스 와인들이 제일 맛있고 혀를 치고 지나가버리는 맛들이었는데 얘는 뭔가 혀에 스며드는 맛이야 근데 쭈욱 뿌리를 내리는 맛이야 진짜 못생겼어 지금 맛있으면 더 샀어 그때 그 느낌 날라나 하고 샀었어 지금 내가 개를 포기하고 먹었을 때 감동이 있으려면 저번에 거기 정도는 돼야 돼 나도 좀 생각하고 왔을 것 같아 지금 내가 개를 포기하고 먹었을 때 감동이 있으려면 저번에 거기 정도는 돼야 돼 진짜 못생겼어 진짜 못생겼어 여기가 좀 비슷한 느낌인데 저 이거 맛나게 돼 나는 일로 안 먹었어 왜? 전혀 그거 이번에 나도 해먹었던 거였어 호수수쿠스터드와 사과크림을 먹어봤어요 히트 같은 소스를 이용한 소스란 말아서 안에 트러플 소스를 타고 먹었어요 위에 있는 소스 다 드실 수 있나요 이용해서 한입에 더 나와라 감사합니다 내가 뭐라냔거 토플 냄새 진짜 많아 이 맛의 조화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트러플을 먹는 기분이야 엄청난 트러플이야? 아니 그냥 감자 실타래 바삭한 걸 먹는데 트러플 냄새가 나는 느낌이야 오늘 성렬이 왜 이렇게 웃기지? 이 맛도 많아! 끝감 장난 아닌데? 설초쌀을 사용하였고요 머쉬룸 페이스트로 설초쌀을 볶아드렸고요 안에 보이지는 않지만 케이터 튀김도 같이 넣어드렸고 버섯 플레이크랑 버섯 슬라이스, 레디쉬 슬라이스를 그려드렸어요 그리고 이건 올리브오일과 케일오일을 음! 감자 너무 맛있는데? 맛있을 거 없네? 그냥 쓴 먹어! 이게 우리 밥이야 지금? 파스타가 빠졌잖아 대게 말고 지금 내가 이걸 먹으러 오게 맞는 거지? 빨리 먹어! 내가 사줄 테니까 난 맛있어 떨리는 거 보여? 응 양턱이 왜? 생고기를 틀어 줄 때 상천놨어 나도 잘 몰라서 미안해 나도 약간 떡갈비 같은 느낌인 줄 알았어 진짜 맛있어 지금 주문하신 밀크 아이스크림이고요 팔각향에 파라멜이 깔려있고요 우유 아이스크림 현재는 시나몬 향을 조금 넣은 우유치림 아~~ 감사합니다 우와 신기하다 우유칩 하나 시켰는데 왜 두 개 좀 두 개 시킨 줄 알았지? 하나씩이라고 하는 생각이 없지 내가 살게 걱정하지마 맛? 뭘 웃어 임마 어떤 맛이냐는 신나몬 향 이라잖아 이 퀵은 옛날 그 그 우유향식품 중에 응 그 테이프 알아? 응 테이프 뭉쳐서 한 입에 맞는 맛이야 먹어보나 알아 진짜 맛있다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맛이야 딱 맛있어 밑에는 크럼불 무슨 소스라고 해야지? 캬라멜 오각? 아 칼각향? 캬라멜 8각이 뭐야? 귀엽죠? 맛있어? 무슨 맛이야? 짠! 밍밍한 초코 과자를 부수고 카라멜 소스 위에 단단한데? 뼈로 먹으면 그냥 그래 같이 먹으니까 보아가 괜찮은데? 같이 하는 동안 선생님한테 계속 먹어요 그랬다고 선생님이 저걸 말했던 초콘빵 사놨어요 그래 초콘빵 바삭할 때 먹어야 돼 그래 그래 런닝몰스 타기 전에 먹어야겠다 런닝몰스 타기 전에 먹었어 그리고 런닝몰스 타고 왔어 선생님이랑 나랑 지향점이 비슷해서 좋은 것 같네 그냥 먹고 살 줄 알고 하는 짓인데 먹어야지 그거 근데 그 와중에 탈의실에서 먹는데 오늘 5시에 가서 사람이 많은 거야 원래 탈의실 사람 진짜 별로 없거든 영상 찍으면서 이렇게 먹는데 사람들 오면 되게 가볍네 묵직하게 잘하는데 테이프 안 풀려서 이렇게 버블링 같은 맛 나잖아 피마몽 향이 되게 버블벅 향처럼 다가왔다 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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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못맞지 가루가 식감 있네 가루가 식감의 역할이네 카라멜 엄청 맛있다 카라멜만 먹으면 되게 몸이 좋지 않은 것 같아 솔트캐라멜 인거 같잖아 칩도 같이 먹어야지 카라멜이 너무 맛있어 아니 그 집 약간 테이프 엄청 맛 나지 않냐 내가 테이프를 별로 안 좋아했어 진짜 미친듯이 먹었거든 나는 불량식품 진짜 별로 안 좋아했어 그나마 안 별로 신경이 배 많이 고팠겠다 아이스크림 하라밖에 못 먹었어 아이스크림 하라밖에 못 먹었어 과선제 너무 맛있게 맛있어 먹는데 엄청 오래 먹더라 고구마 두 개 이거 다 한 번씩 해 이거 세 개 다 해주세요 세 개 다 해주세요 세 개 큰일에 지금 한 거 감칠 수도 없어 음 존맛 탱? 음 이렇게 뽑는 거야 음 야 맛있다 오 맛있다 대게나 나 편하게 두 번째 먹는 대게야 근데 대게가 제일 맛있는가 볼래? 나는 킹크랩은 진짜 좀 별론 것 같아 우리 때 같이 먹었었잖아 난 킹크랩이 살이 많았을 텐데 난 근데 너무 차가워서 좀 이기는 것 같아 대게는 다리를 먹는 맛이 있네 스테게이는 몸통 먹는 맛이 있네 몸통 맛 타먹으니까 몸통이 어디서 많아 너 며칠 전에 대게 먹었잖아 엄마가 다 파졌지 에어? 엄마한테 내지 그럼 어른이냐? 엄마를 파드리들만 써놔 쩔을 버려 왜 거기다 놔 앞뒤 때가 살을 그럼 벌어 주든가 그럼 벌어 주든가 쳐주려고 그러는데 말을 되게 네 커피야 싫네 쳐주는 게 아닌 곱게도 누가 쳐주래 싸우고 저한테 여기로 오늘도 간장 새우장 간장 새우장 먹을거지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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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방가 안녕하세요 미루예요 세우장 열 마리를 먹을겁니다 저는 밥을 먹다가 라이브를 켰사용 미루에요 너무 맛있는데 혼자 먹으니까 심심해서 켜봤어요 대학 예비 198회 받았어요 아이고 너무 슬픈 소식을 내가 읽어버렸네 오늘 새우장인데 이거 제목 썼는데 제목 안 나오나? 어끄 미루 손이 이제 안 축축해? 미루는 그런 거 몰라요 미루 듣지마 미루 듣지마 그래서 새우장을 먹을 겁니다 새우장 좋아하는 사람 미루야 새우장을 여러분이랑 같이 남은 8마리를 먹을게요 제가 10마리를 덜었는데 머리를 먹을 겁니다 정말 조맛탱 정말 조맛탱이다 미루야 미루 어떡하냐 조맛탱이다 나 이러니까 영상 틀기 전에 두 개를 벌써먹어버렸지 우리 엄마의 새우장은 엄마가 팔딱팔딱 뛰는 거를 그대로 해버린 새우장이에요 미루가 들고 왔어요 안 날아간다 뭉쳐야 되는데 엄마가 손이 이런데 이거 어떻게 먹지? 엄마 너 깔깔깔깔 어떡해 미루 평소에도 엄마한테 안겨있는 거 좋아합니다 시루 왔어? 시루 왔어요 우리 예쁜 시루입니다 시루 굴굴굴해? 시루 왔어요 시루 엄마 새우 먹어요 새우 맛있어요 엄마 밥에 관심이 있어요? 시루는 엄마가 좋아요 시루 골고루 하고 있어요 머즐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시루 관종이야? 아 시루 애기 때랑 얼굴 똑같다 이렇게 보니까 그치 우리 시루 시루 엄마 손이 좋은데 지금 엄마 손이 나쁘다 엄마 손에 머리 꼭 했어요? 엄마 손에 머리 꼭 했어요? 엄마 입에 묻었는데 부지럭했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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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엄마 엄마 새우 꺼야 돼 엄마 새우 꺼야 돼 엄마 새우 꺼야 돼 엄마 손에 꽁꽁이 하고 있어? 엄마 새우 꺼야 되는데 맛있겠지? 시루? 엄마 새우 꺼야 돼 얘 엄마 너무 좋다 라빙 라빙 라빙이가 꽁꽁이를 공격하고 있어요 여기랑 갔었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살 찍어달라고 못했어요 살 찍어달라고 해주세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엄마 왜 이렇게 좋아? 얘를 마지막 새우로 하죠 지금 시루 때문에 밥을 제대로 못 먹겠네 여러분 전 남은 밥도 열심히 먹고 내일도 열심히 출근하겠습니다 안녕 짠 짠 이거 다 먹고 꿀캣 핫도그 먹어야지 잠깐이지만 얻어서 고마워요 시루 또 고맙대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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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최일빵잎이 등극할 예정이에요 절차차차인데 눈에 땀이 푸근하네 음 우선 아메리카노 먹어야 되는데 좀 맛있지? 엄청 향긋하다 아무것도 없이 이거 먹어도 맛있겠네 응 이건 먹는데도 맛있어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작고 해지도 나눠먹기 큰 용량을 생각했는데 시키고 보니 작고 얼굴의 스콘 맛있겠었는데 어? 얼굴이 그려져있어 근데 그 내가 좋아하는 되게 쿠키 같지만 너무 촌스럽지 않은 말하면 살짝 바삭해서 약간 쿠키 같은 느낌이 드는 스콘을 좋아하거든 너랑 나랑 취향 달라 이거 약간 사삭사삭하면서 쿠키같이 좀 근데 넌 눕질함을 좋아하는 거 같아 맛있는 스콘이지만 난 눅장도 좋아 돼 난 이렇게 바슬바슬하기 전의 상태가 좋아 오우 전 바슬이 좋아해요 어흐 극혐 다음엔 쿠키 에어프라이어가 있으면 영원히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잘 까지는 거 있는데? 아니 손꼽질이 안 떨어졌어요 이게 벌려서 떨어져 있는 애를 따야 돼요 이런 애를 따면 안 돼요 잘 골라 잘 골라 그럼 얘는 어떻게 영원이 먹을 수 없는 거야? 성계란 먹으라고 그러자 약간 두 가지 아빠 줘 되게 잘 땄어 손꼽질 그냥 먹을래 추천 맞아 안 죽어 우유 줄까? 흑임자 우유인데 맛있어 치즈가 너무 한번만 아니야? 응 굳었어 두 개 나왔다 우린 중 1분 에어프라이어에 5분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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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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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2분 2분 3분 3분 2분 3분 2분 3분 3분 2분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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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 4분 3분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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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1분 프라하장이라서 위에가 짭짤하니까 맛있다 딸기 과연 안에 있을까? 없어라 모르겠다 땡이네요 야 진짜 볶기 잘하는 자식 나 성렬 우주에서 볶기에서 된거 처음이야 아 그래요? 맛있어? 우와 너무 달지? 크림이 좀 달아 빵이 밍밍해서 맛있어 딸기 더 많이 생겼어 음 빵이 신기하다 이 빵이랑 조합이 뭔가 페스츄리에서 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별로 안던데? 별로 안던데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니 빵 그냥 빵이야? 응 이게 무슨 빵이 왜 달해? 뭐 달린 빵 달린 빵 10원 먹어 볶았으면 몇 시에 오려나? 만족스러우십니까? 조심해야 돼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조심해야 된다니까 아니 왜 같은 실수로 반복하는거지? 아 뜨거워 이 소스가 뜨겁네 무지꼭 한 입 먹어야 돼? 어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뭐하는 거야 진짜 아 뜨거워 뜨거워 여기 뜨거워 아 김나는 거 봐 보이지 지지야 아빠 이상하다 아빠가 이렇게 멍청한 줄 몰랐다 우리 지지는 슬퍼했네 한 입에 먹기 우와 조심히 먹으면 되지 입천장 다 나왔겠는데? 모르게 무슨 맛이야 그냥 피자 치즈 피자 맛이야? 응 근데 토마토 소스가 너무 많은데? 여긴 원래 소스가 많더라 그래서 짭더라 그치? 짭다 어 매운 소스 체크했어요? 뭐가 매운 거야? 이게 셋 중에 하나가 매운 건데 이거일 거 같아 얘가 좀 빨간 거 같아 어 내가 그냥 뚫어버렸네 얘다? 예스 예지? 매운 소스 맛있는데? 그냥 다 찍어서 먹으면 돼 근데 생각보다 매워 아 맛있는 매운 소스네 이거 먹어봤어? 돈까스 걔 바사삭인데? 이게 바사삭인데? 이게 바하하 똑같은 거 아니야? 소스가 다 소스만 많은 거 같아 근데 돈까스 소스가 되게 과일 맛이 난다 난 피자 때문에 지금 혀가 다 지어서 별 맛이 안 나 치즈 먹방 진짜 맛있어 치즈 먹방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는데 치즈를 제가 먹어봤어요 치즈 완전 멀렁해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두꺼비 그려져 있는 김치불닭볶음면 사먹어봤는데 후라이크를 먼저 넣었어야 했는데 나중에 넣은 거야 그래서 황급히 후라이크를 안에 숨켜서 조금 더 볶았더니 김치 후라이크가 좀 그나마 익었네요 근데 칼빔면보다 맛이 없네 새콤한 맛이 나긴 하는데 일단 불닭의 매콤함은 완전인 점 근데 김치의 새콤함이 약간 너무 겉돌아요 칼빔면이 더 맛있네 김치 맛을 좋아한다면 칼빔면 강추합니다 하나 더 또는 새콤한 맛이야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겉토리 계정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놀러오세요 놀러오세요